코로나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해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작심 3일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필라테스 요가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정식 등록에 앞서 체험 수업부터 받아볼까요? 메이트완 또는 따종디앰핑에서 검색하면 편리합니다. 제가 쓰는 메이트완 어플의 첫 페이지예요. 맨 위에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에 중국어로 불라디 라고 쓰고 검색합니다. 가까운 거리 순으로 검색이 되었는데요. 맨 위에 뜬 V플러스 보이시죠? 와우! 별점 5점! 그 외에 운영시간, 부대 편의시설, 주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 수업, 소그룹 수업은 69.9원, 대그룹 수업은 39.9원이네요. 166원, 좀 비싸지만 개인 트레이닝 체험 수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고우마이를 누르고 모바일 결제를 합니다. 체험 수업 전에 차도 한 잔 마시고 내부 시설을 둘러봅니다. 부라티 부라티 필라테스 위치아 요가 랜플라티 주어플라티 필라테스를 하다 수싱 몸만들기 찐페이 살을 빼다 다이어트 1대1 수업 소그룹 수업 대그룹 수업 디엔크 체험수업 위의 시간 시간을 예약해요 10번 보일게요 멘트의 워 저와 마주 보세요 호시 숨 쉬어요 시치 숨을 들이쉬세요 후치 숨을 내쉬세요 엔진 칸정 눈은 정면을 보세요 눈은 정면을 보세요 복부를 조이세요 배를 조이세요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히 하세요 주어 앉다 짠 서다 당 눕다 파 엎드리다 긴 당 똑바로 눕다 측어 당 옆으로 눕다 다이치 들어올리다 루어시아 내리다 다이 더욱 머리를 들다 띠 더욱 머리를 숙이다 퇴 밀다 라 당기다 덩 페달을 밟다 旋转 띵 돌리다 뇨 뇨 몸을 비틀어 돌리다 왕상 위로 왕샤 아래로 왕친 앞으로 왕후 뒤로 좌변 왼쪽 육변 오른쪽 라 장 길게 늘리세요 샌 췄 곱게 쭉 펴세요 시가이 위치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공배 등을 구부리세요 수왕 퇴 빙렁 다리를 모으세요 팔을 벌리세요 손바닥끼리 붙이세요 갈비뼈를 내리세요 치고를 들어 올리세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한 세트만 더 하세요 초진라 지났어요 수완 수시다 잠깐 쉬어요 물을 좀 마셔요 수업 마칩니다 시자오 샤워해요 환의 입을 옷을 갈아입어요 지춘구이 락커 소파이 락커키 회원카드 치행거즈 서명해요 자세히 하세요 소파이 락커 지춘구이 락커 뒷배만 더 하세요 이럴 때 세트 바닥에 락커 세트 일어나면 지춘구이 락커